아, 깜짝이야! 아, 누구야? 백타 금지는데, 이거? 아, 진짜 깜짝 놀랐네. 와... 와... 금준현. 100% 금준현. 근데 일부러 지금 문도 잠가 놨어요, 지금. 뭐야? 이거 원래 가로거든요? 지금 아까 막 시끄럽게 한다고 뭐라고... 잠가 놨어요. 고양이? 헬메인 음... 할 것도 없는데 개는 아니야, 한 번 부르볼까요, 여러분? 어때요? 찬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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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근한 느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이크가 없긴 한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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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. 마이크가 없imoto. 마이크가 없 Push. 마이크가 없 incarn Gibson. 마이크가 없지만 지금. 마이크가 없는지. 마이크는 팬으로 불러. 마이크가 없 comforting. 마이크는 обязなた. 마이크가 없어지니까. 降 îl convoy. 마이크가 없 לק 마이크가iot divulged Kell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기회네. 여기까지. 혼날 수도 허락받고 안 한 거로. 이거 가리고 구해야지. 아 이거 지금 진짜로. 빨리 열심히 했는데 나니까. 되게 속상함. 원래 이것도 있지 않았나? 하트도? 왜 안 나오지?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해야 된다고? 그지말지. 아닌 거 다 알아. 사랑해. 안 나오잖아. 안 나오잖아. 안 나오잖아. 왜 안 나오지 왜? 갑자기? 원래 이렇게 하면 나왔는데? 이거랑 따봉이랑 쌍따봉이랑 부이랑. 다 안 나오네. 응? 몰라. 나도 모르겠어 왜 안 나오는지. 하트 공격받는 기분이라고? 응. 많이 해줄게. 지금. 고양이 얘기하면 나온다고? 아닌 거 알지만 해드릴게요. 이거 하면 나온다고? 안 나오잖아. 안 나오잖아. 오 진짜 이거 왜 안 나와? 머리에 이거 나왔는데. 안 나오잖아. 육사심이 먹고 했다고? 육사심이 맛있는 거 먹네. 하고 나서 몰폰 중? 그렇네. 지금 공부할 시간이네. 한다는 거 아니야? 저녁 추 뭐가 좋지? 저녁 추? 나는. 오늘은 뭔가. 고기? everything 고기였지만. everywhere. 고기였지만. 유희왕. 유희왕 카드. 안 모은다고요. 안 모은다고. 없다고. 단 한 장도 없다고. 유희왕 카드. 없다고. 안 모은다. you 매고 있는 중이야 너는 좋겠다 정말 좋겠다 왜냐면 예쁘잖아 왜냐면 예쁘잖아 yeah 내가 뭘 잘못했니 You tell me why 지금은 어디쯤에 갔네 나는 너의 집중이야 변한 집을 얻어라 고프고 제 몸조심하게 말해 자꾸 금주년 있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너의 애교가 너무 무서워 네가 웃을 때 불안해져 너의 남자가 이것도 최근에 연습하려고 그랬다가 안 했던 곡인데 비빨지마 우리가 어긋났다면 정말 내 탓이지 마 아직 죄인인 것처럼 너의 계로 직진 요 돛돛돛돛 직진 랜쿠버 내가 어디에 든 난 모바 링크가 잘 온대요 아 근데 난 지금도 궁금해 왜 하트가 안 되는지 예전엔 잘만 됐는데 업데이트 하면서 없어졌나? 왜지? 좀 좋았는데 아쉬운 거지 뭐 필터 구경이나 좀 하다가 아 소매 걷어보라고? 소매 걷으면 되나? 내 소매가 문제였어? 좋았어요 아주 꿀팁 감사하구만요 소매가 문제였네 그렇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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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터 체험하고 있습니다 필터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 아 되게 이뻐지네 지금 욕 욕 이거 약간 흘러 이거 약간 흐려지는데 필터 끼니까 눈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남겨 남겨 오 뭔가 이건 약간 되게 뚜렷해졌어 딩초 깜짝이야 오늘은 여우니까 안 덮냐고? 햄스터 필터요? 햄스터 필터가 있나? 원래? 사라진다 햄스터 필터는 없는 것 같은데? 흠 난 이 고양이가 제일 맘에 드는 듯 다음 해봐요 여러분 뭐야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재미난 콘텐츠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주겠어요 뭔가 만족 못 시킨 것 같아 내가 아쉬워 딱 부분을 끌게 딱 부분을 끌게 재밌었다니 다행이네 오늘 하루 화이팅 하고 체리피스? 누구랑 두 명이서 해야 되잖아 원래 셀프 체리피스 셀프 체리피스 마지막 큰 화제 셀프 체리피스 셀프 체리피스 셀프 체리피스 이오 바지가 인사하면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오늘 약간 좀 복실복실 머리 해봤는데 어때요, 여러분? 갑자 타임 예스, 하트 라이브 방송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공부하고 올게요 다음에 재밌게 해줄게, 내가 재밌었나 모르겠네 괜찮아? 안 다쳤어? 뭐야? 오늘 나만 하루 잘 보내고 나도 잘 보낼 테니까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갈게요, 여러분 파이팅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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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